네, 저는 또 며칠 전에 밤에 지나간 길을 똑같은 길을 또 지금 지나가게 되네요. 라우레아 길입니다. 잉그루드 쪽에요. 그리고 제가 좋아서 영상을 몇 번 올렸다고 하는 바로 그 길을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언덕길을요. 오늘 저기 그 한 남학생에게 교섭받은 남학생에게서 기분 좋은 얘기 한마디를 들었습니다. 뭐냐면은 오늘이 참 아니군요. 어저께군요. 아무튼요. 기분 좋은 얘기가 무엇이냐면은 제가 그 친구의 운전을 내가 저기 올려놨다. 유튜브에. 그러니까 한번 시간날 때 한번 가서 봐라. 그리고 주소를 제가 가르쳐줬었거든요. 그랬더니 어 그러냐고 하면서 알겠다고 그러더니 봤대요. 그런데 보고 나서 저기 그 다른 것도 심심한 김에 뭐 이것저것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동영상을요. 제가 올린 걸 이것저것. 뭐 진돗개하고 얘기도 그냥 올려놓은 게 옛날에 있었었는데 그것도 봤다고 또 그런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올리고 있는 영상을 이것저것 봤다고 하는 말이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저는요. 아무튼 그 친구 운전은 지금 현재 제 유튜브 채널에서 피처 비디오. 아 이거 추천 비디오로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며칠째. 그 그 태평양 연안도로 지나가는 그 열아홉 살인가 운전이라고 내가 한번 카페에도 올렸었던 그 영상입니다. 그 영상의 주인공이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한테. 아무튼 제가 그 저기 그 늘 하는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지만 돈도 안 되는 놈의 그 영상을 왜 그렇게 열심히 400개가 넘도록 그동안에 한 6년인가 7년 정도 이렇게 걸려가 걸쳐가지고서 그냥 꾸준히 하나씩 둘씩 올린 거 벌써 그렇게 됐는데요. 다 운전하는 얘기죠. 뭐 아무튼요. 어. 자 지금 늘 얘기하지만 저는 지금 어 그냥 노브레이크 노옥에서 어 개스 배달로 그냥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제 속도는 지금 뭐 정상이다. 어 이런 소리 듣고 있습니다. 지금 제 앞에서도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있네요. 어. 옆에 차서는 브레이크를 쓰고 있고요. 어 지금 썼었네요. 저는 계속 노브레이크로 지금 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노 개스 배달래요. 자 지금 개스를 조금 썼고요. 그리고 다시 또 슬로윈해서 개스에서 힘을 뺐습니다. 아. 기어는 잠자가 3단 기어로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2단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속도가 많이 줄고 있고 다시 3단으로 바꿔줬습니다. 뒷차가 놀랄까봐요. 미리 배려를 했습니다. 브레이크라잇이 안 들어오면서 속도가 슬로우다운되니까 뒤에서 가까이 빨리 다가오던 사람은 깜짝 놀랄 수 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놀이 운전법을 잘 하시는 분들은 언제나 저기 그 뒤를 확인하는 습관을 어 그냥 그렇지 못한 드라이버들에 비해서 훨씬 더 자주 뒤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좀 일찍일찍 사용해주는 어 그런 습관이 꼭 필요합니다. 브레이크를 안 쓰는 것만이 잘 안 쓰는 것만이 능사는 절대 아니니까요. 필요할 땐 꼭 써야 되는 것이 브레이크고요. 성능은 분명히 정확하게 작동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자기 생각보다 항상 일찍부터 조금 브레이크 쓰기에는 조금 이른데 이런 생각이 든 그런 때부터 브레이크를 미리 사용하는 습관을 들여 나가신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뒷사람이 가까이 쫓아오고 있는 뒷사람이 혹시 있을 경우에는 어 훨씬 저기 그 안정되게 갈 수 있죠. 앞에 지금 뭔가 사고가 났던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차를 지금 손해를 시킵니다. 폴리스가 길을 막고 차를 돌리고 있군요. 못 가게. 뭔가 사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은 뭐 흔하게 우리가 겪는 일입니다. 이때 뭐 어쨌든 서로 양보하면서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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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길은 제가 선택은 안 했습니다. 지금 죄송하지만 본의 아니게 뭐 어딘지도 모르는 쇼핑몰로 맥동아리 있는 쇼핑몰로 들어왔습니다. 어쨌든 출구를 찾고 있습니다. 크게 번잡하지 않은 곳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가는 길을 찾았습니다. 여기 나가는 길을 찾았습니다. 어쨌든 저를 계속 뒤따라온 사람은 그래도 좀 신속하게 빠져나왔습니다. 재미있는 경험을 한번 또 했습니다. 일단 또 일단락칩니다. 또 일단락칩니다. 스토리에 정리한 길은 지항 또 일단락칩니다. 그래도,